작가의 친구가 놀라웠습니다. 너도 이거. 야 너도 이거. 학생들이 시면 장면 장면 장면이 있었습니다. 와 그림이 생동감 있다. 선생님이 책상을 발로 찾았습니다. 선생님이 찾은 책상이 쓰러져 책상이 휘었습니다. 머리카락. 선생님의 하락 수치가 올라가셨습니다. 다음날 해가 밝고 다음날 오늘 7번은 지지군들 수 있는 것 같습니다. 야 선생님 머리카락. 아 조용히 해. 조용히 해지도 왕영 7번. 선생님은 조용히 해지도 왕영 7번이 너무 좋았습니다. 감동인데? 제목이 뭐예요 올려보세요. 아 머리카락.